쏘팔메토가 제일 네네 모르신 분들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 진짜 실제로 네 혐의 있습니까 아 왜냐하면 지금 논란이 너무 커요 네 맞습니다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예 아 이거 참이 보시기에 저도 이게 말씀을 좀 드리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실제로 이제 쏘팔메토가 뜻이 이제 톱 야자 열매라는 뜻이잖아요 쏘 톱 팔메토 여자 열매 네 우리나라로 치면 결국 복분자 이런 거랑 유사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하와이 같은 열대 지방의 과일로 알고 있는데요 열매로 알고 있는데 뭐 저희 나라에 우리나라에 이제 뭐지 민간요법 뜻이 뭐 그날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형태로 봐야 되고 실제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쏘팔메토가 뭐 최고의 치료약인 것처럼 한때는 막 그러던데 네 실제로 이제 그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유럽 학회에서 이에유라는 이제 그 저널에서 다기관 연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네.